KBS 전주방송 총국은 세만금 사업 착공 30년을 맞아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 70% 가까이는 그동안 세만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세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등 그린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찬성했고, 세만금 개발과 별도로 다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았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늘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 고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에서도 화물차 운전사의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예정된 파업으로 물류운송에 일부 차질이 우려됩니다. 연중기획보도 지방자치K,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의 예산 집행 상황과 재정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30년 전인 지난 1991년 11월, 세만금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은 세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지를 늘리기 위한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시작해 이제는 산업과 관광 등 종합개발 사업이 된 세만금 사업. 세만금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 알고 있다 7.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8.3%, 잘 모른다 44%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6.1%였습니다. 세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도움됐다가 48.4%, 도움되지 않았다가 42.3%로 도움됐다가 조금 높았습니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미래 유망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서가 35.1%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의 도움이 돼서가 31.4%,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 시설이 확충돼서가 28.2%로 뒤를 이었습니다. 30년 전 세만금 사업의 목적이었던 식량 안보에 도움돼서는 2.8%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도움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론 지지부진한 개발로 인해 오히려 전북 발전을 저해시키기 때문에가 50.7%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수질 및 해양 생태계 오염 등 환경 문제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가 21.6%, 세만금 사업에만 집중해 다른 분야 발전이 오히려 어려워졌기 때문에가 15.8%, 세만금 관할을 두고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으로 지역 통합을 저해해서가 6%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는 24.8%에 그쳤고, 그렇지 않다는 68.1%로 나타났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만 따로 이유를 물어봤더니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가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업 변경, 중단 등 빈번한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가 18.3%, 수질 및 환경 생태 문제 등 계속된 환경 논쟁 때문에가 15.2%,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부족해서가 13.8%,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서 8.8% 순이었습니다. 세만금 사업, 민간 투자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 추가 인센티브 확대가 18%,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저렴한 장기임대 용지 제공은 모두 14.1%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산업,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세만금 사업의 기본 계획도 바뀌었습니다. 세만금 발전 방향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어서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등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육성. 지난 2월 세만금위원회가 변경한 세만금 기본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4.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세만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조성과 특색 있는 관광 생태 중심 도시 건설이 각각 22.7%로 같았습니다.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조성이 22.2%로 나타났고,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 도시와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거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대선 후보들의 세만금 사업 지원 공약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대표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 세만금을 대표 공약으로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46.3%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세만금 사업을 제외한 향후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문화, 생태, 관광 산업이 23.8%로 가장 많았고, 농생명, 식품 산업이 21.1%, 탄소, 융복합, 부품, 소재 산업 21%,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20.1%로 나타났습니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산업은 9.7%에 그쳤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 협력에 대해선 응답자 가운데 82.7%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10.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다른 광역권과 연계 협력한다면 어느 권역과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대전, 세종, 충청권이 40.3%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전남권이 3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은 12.8%, 부산, 울산, 경남권이 4.2%, 대구, 경북권 1.7%, 광원, 제주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성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6.8%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어서 이지연 기자가 지난 30년 동안의 새만금 사업,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전북 도민들이 바라는 새만금의 미래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 1999년 시화호 오염 사고 이후 방조제 물마귀 공사가 중단되고 2000년대 들어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겪는 등 우역곡절 끝에 2006년에야 끝물 마귀 공사를 마칩니다. 애초 식량 증산을 목표로 100% 농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만 산업 생태계 전환과 토지 이용 수요 변화로 농지 면적은 30%로 줄고 산업, 관광 등을 포함한 복합 용지 비율이 70%로 늘어났습니다. 사업 속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새만금 사업의 70%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현재의 43% 수준에 그치고 개발 완료 시점은 205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8조 6천억 원. 전라북도의 한 해 국가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 그칩니다. 분야별로는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 시설에 2조 9천억 원, 용지 조성에 2조 7천억 원, 수질 개선에 2조 3천억 원 등입니다. 새만금 수질을 둘러싼 해수 유통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결국 지난 2월 변경된 새만금 기본 계획에 담기지 못했고 하루 두 차례 수문을 여는 지금의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 도민의 피로도는 이번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이 아닌 다른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응답도 50%에 가까웠습니다. 전라북도는 솔직히 전주에서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쪽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공약을 내걸어서 또 문화, 생태관광과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선호를 보이며 새만금 이후에 대한 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초광역 협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해 전북만의 독자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북 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44만 3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80.5%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40명 늘었습니다. 완주에서는 외국인 지인 모임과 관련해 3명이 추가 감염됐고 부안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2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전주에서도 가족과 지인 모임 관련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9백여 명으로 4천 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는 600명을 넘어 계속 증가세입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 발생도 늘면서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루 사이 70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며 지금까지 145명이 확진됐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전통시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37개 시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 방역 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천 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 상황도 어렵습니다. 최근 한 주 전국에서 학생 2,79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며 발생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은 고등학교 1,2학년에 비해 발병 비율이 최대 5분의 1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협력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인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3% 정도인데 먼저 접종을 시작한 16살, 17살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50% 가까이 오르며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수칙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더라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 강화 방안을 결정한 뒤 내일 오전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민주당은 사무총장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을 임명해 이 후보의 당 장악력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대학 후배로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엔 최근 이재명 후보의 현장 일정을 밀착 수행했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인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외신 기자들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배상 문제는 현실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선 곤란하다며 총괄 선대위원장을 뺀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 등이 본부장급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일리 있는 비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자신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협의가 끝나면 잘된 일이라고 했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는 후보의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전두환 씨 빈소에는 유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늘 입관식이 있었습니다. 5.18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유족의 사과와 재산 환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씨의 빈소가 차려진 지 3일째인 오늘, 삼남 전재만 씨가 미국에서 귀국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오후에는 유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입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오전까지는 시민들 발길이 뜸했지만 오후 들어선 조문객들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빈소 내부 인원은 제한됐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빈소 앞에서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어제와 달리 충돌이나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와 황교안 전 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전 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죄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유족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 씨가 남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전 씨의 발의는 모레 오전 8시입니다. 전 씨의 유해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됐다가 장지가 결정되면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는 높은 목소리와 질타 등도 폭언에 포함된다면 폭언을 했다면서 이유 불문하고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장은 오는 29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사무처장을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인사권을 장악하려 일부러 논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왜곡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화물연대 총파업이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화물차 운전사의 10%만 파업에 참여해 당초 우려했던 물류 대란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도로에 줄지어 섰고 화물차 운전사들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화물연대가 전북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을 벌이는 겁니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파업,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일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3년 일몰제로 시행돼 내년 이후에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모든 차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조합원 1,600명이 5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전체 화물차 운전사 가운데 10%가 참여하는 규모입니다. 전북지역의 화물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일반 가구와 유통 그리고 철강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운송료가 열악한 걸 메꾸기 위해서 과속, 과적, 장시간 노동 그런 게 지금 만연해 있고 전락도는 전북지역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화물차가 많지 않아 우려했던 물류 차질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비상수송 대책에 따라 화업 기간에는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궁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0%대 금리 시대가 마감됐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와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나선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내리며 시작된 0%대 금리 시대는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 해는 국내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기준금리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3.2% 오르는 등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금리 인상 배경이 됐습니다. 내다보이는 점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이에 한 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2.3%로 0.2%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가계빚 증가도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비진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긴축이 아닌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퍼센트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은 아니란 겁니다. 특히 물가와 금융 불균형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재선의 송아진 전북도지사, 민선 7기 삼낭농정으로 재값받는 농업을 구현하고 탄소와 수소 같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5대 도정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공시된 재정 정보를 바탕으로 익산 참여연대와 함께 민선 7기 전라북도의 재정 상태 얼마나 나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벌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세입은 정부나 지자체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입을 나타냅니다. 전라북도의 세입 규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늘어서 내년 사상 첫 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 세입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계속 상승세에 있는데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해에 걸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평균 12.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데 같은 기간 전국 9개도의 평균 세입 규모 증가율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볼까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들어온 세입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방세를 구성하는 여러 세목 가운데 눈에 띄게 증가한 지방소비세만 따로 정리해봤는데요. 올해 지방소비세는 8,400여억 원으로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평균 증가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는 2차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전라북도의 지방소비세 규모는 1조 62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럼 이 지방소비세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앞서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배분해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수도권의 1, 광역시의 2, 도단위의 가중치 3이 부여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북지역 재정이 커진 배경에 지방소비세의 가중치와 기존 11%에서 지난해 21%로 인상된 지방소비세율을 꼽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취득세는 0.1% 줄었고 등록세는 3.6%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지역 내 경제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전북의 자체 사업 비중은 전국 평균 17%포인트가량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급기관의 재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67%를 웃돌아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습니다. 자치단체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재원 즉 재정자주도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재정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였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최근 5년 동안 세출을 결산한 자료 보겠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곳은 공공질서와 안전, 산업, 사회복지 분야 순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지역화폐의 발행,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수소전기차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재정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95% 남짓한 재정 집행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순세계 잉여금, 즉 쓰고 남긴 재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재정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민선 7기 마지막 회의 예산안에 대해 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4,200여억 원, 5.3%가량 증액됐는데 증액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지방 소비세입니다. 이 영향으로 재정 자립도는 25.7%, 재정 자주도 역시 41.1%로 개선돼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은 수치상으로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정 분석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가 커진 만큼 투자 유치, 소비시장 확대 등 지역 내 성장 동력을 더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라북도 재정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도를 보니까 재정 분권으로 지방 소비세가 늘면서 전라북도의 재정 규모도 커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대선 공약에서 재정 분권을 강력하게 공약상으로 내으렀고요. 6대 4까지 만들겠다. 지금 8대 2 정도 되거든요.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대, 이 부분을 6대 4까지 좀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년이 되면 2023년이 되면 2단계 재정 분권이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약과는 좀 다르게 7대 3 정도로 재정이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국세 중에 3대 3가지로 큰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또 하나가 부가가치세인데요. 재정 분권의 핵심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10%를 더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해서 21%가 올해까지 적용을 받는 거고요. 2단계로 가면 여기에 4.3%를 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하는데 이 지방소비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소비지수를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수로 책정을 하게 되면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 50%가 넘는 세수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가중치를 적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라북도가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소비지수에 3의 가중치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수도권으로 가는 것 중에 3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또 조성을 합니다. 그걸 또 지역에 내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는 지방소비세 이 부분은 전라북도처럼 소비지수가 낮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재정여건을 좀 개선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던 이런 상황들이 지방소비세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 전라북도 산림살이 규모가 좀 커진다는 건데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방소비세 비중이 과도해지고 있고 또 이 규모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비교를 할 때 같은 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비교를 했고 그래서 봤더니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라북도의 소비지수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소비지수의 한 3.5배 정도를 더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 세수에 대한 비중이 적다는 건데 그게 앞에서 보셨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세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나 면허세 이런 세금이 왜 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어떤 경제성장이나 발전들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규모는 지방소비세 때문에 커져서 좋은데 내적 발전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발전 부분들이 잘 발굴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앞으로 어떤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이게 좀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늘어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앞서 이수진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지 않고 남겨두는 이른바 순세계인여금 이게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정에서는 보통 지출을 좀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미천을 만드는 건데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치단체나 정부는 들어오는 수입만큼 제때 지출을 해주는 게 재정운영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만큼 행정적으로 지출해야 될 서비스가 나가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1년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재정을 통해서 발전적 요인들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성에서 재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증표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이렇게 순세계인여금 남는 돈이 많았냐라고 놓고 봤더니 세입을 추기하는 데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재원 말고 취득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2020년도에 보니까 764억을 적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들어오는 이 세수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남는 돈으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세수 추계를 제때 제대로 해서 본 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정운영의 기본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특히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전체 예산의 1%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비 편성 내용을 보니까 1.5%가 넘어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세입 추계를 정확히 잘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세입 추계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이랄지 모델을 좀 발굴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산을 걷는 건 세입은 징수부서에서 하고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이 두 부서가 서로 소통하면서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재정의 편성을 좀 잘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분석을 하죠. 정부는 전라북도 재정 상태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예, 유영별이라고 해서 도 단위를 놓고 보면 9개 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하위권 정도의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특히 재정의 효율성인데 돈을 어떻게 잘 걷어서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좀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체 세입 비율이 적다. 이게 어쨌든 재정 자립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지방세 등의, 세외수입 등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세금을 잘 못 걷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 보조금 비율이 높다. 보조금 비율이 높다고 하는 건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체납된 세금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건정성 부분은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라북도 의회가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는 지금 8조 4,400억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내용을 좀 보니까 앞에서 보도도 했습니다만 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두툼하게 편성을 한 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그 예산을 대폭 줄였거든요. 80%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국비 편성 말고 도가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의 역할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 지금 기후 위기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탄소인지 예산 제도라고 해서 재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유발하거나 또는 줄이는 어떤 이런 예산들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재정 편성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내년부터 편성하는 국가 예산은 어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대응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 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은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을 민간국제공항 건설로 위장했다며 한반도 평화는 물론 전북 도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공항은 독자적인 민간 공항이며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전북 도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중요한 교통, 물류 기반 시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와 오늘 반짝 추위가 풀렸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면서 밤사이 열기가 빠르게 빠져나가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내일 내륙 곳곳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도로에 수증기가 얼어붙어 살아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전주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보다 7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당분간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로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정읍 11도, 그외 지역은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보다 무려 12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요. 남원도 영하 1도 안팎으로 예상돼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안개가 걷힌 뒤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등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바뀐 정권마다 약속했던 새만금의 미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새만금을 바라보는 전북 도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앞으로 완성될 새만금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목소리가 없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